안녕하십니까? 이번 시간에는 기계식 키보드 키캡 교체를 통해 키보드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고 있는 건 K640 기계식 키보드가 되겠는데요. 최근에 몇몇 키보드가 잘 인식이 되지 않거나 한 번 타이핑에 두 번 인식되는 오류가 종종 있었습니다. 서비스를 맡기거나 접점 부활제 등을 사용하여 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. 저는 그냥 간단하게 잘 사용하지 않는 키캡으로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고 있는 건 키캡 리무버가 되겠는데요. 잘 작동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키보드의 키캡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키캡이 보이게 되는데요. 파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청축이 되겠고요. 리무버를 키캡 양쪽에 고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힘을 주어서 제거하시면 제거가 되겠고요. 아래쪽에 보시면 연결되는 접점이 두 개가 있는데요. 분리하거나 다시 넣을 때 구부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잘 사용하지 않는 프린트 스크린 키캡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렵지 않게 분리를 했고요. 자 그러면 잘 사용하지 않는 키캡을 오류가 났던 키보드에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두 개의 접점이 있는데 보드에 위치를 맞춰서 잘 넣어 주셔야 되겠고요. 그리고 넣으실 때 구부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위에 키보드를 누르시고 살짝 눌러주시면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같은 방법으로 오류가 있는 키보드 키캡을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